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장락을 가네요 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도 만지 앞쪽으로 나왔네요 오늘은 물색이 아주 좋아요 낚시하기에 정말 물색이 너무너무 좋네요 결과는 어땠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아 물색만큼은 최고예요 배에다가는 충주 물짐대 포함해서 5성급 호텔 차려놓고 너무 더워서 앞뒤 창문을 개방을 했네요 오늘도 자연과 벗사막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현재 시간이 6시 7분이에요 조금 일찍 투척을 할까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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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은 완료했네요 현재 시간이 6시 27분이에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7m에서 10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제 맞은편 만지히 배터 앞에 조사님 한 분이 계시네요 대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람이 부니깐 시원해요 이 바람이 부니까 시원해요 아이고 산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비에요 아이고 또 1번이에요 1번 이거 애장어인가 자버들이 서치다보니까 헷갈리네 됐어요 예정은 해요 예정은 방생용 예정은 해요 100g 미만짜리 방생용 애장의 방생하겠습니다. 방생용 애장의가 나왔네요. 방생하겠습니다. 방생용 애장의에요. 오지 마라잉. 아이고 잘가네. 7시 50분에 1번대에서 방생용 애장의가 나오네요. 한참을 건너편에만 비가 오다가 이쪽으로 같이 이제 비가 내리네요. 7분에 한번 쭉 땡기고 말아요. 저건 자보여. 전제시간이 9시 3분이에요. 그래도 많이 쏟아지네요. 전제시간이 11시 1분이에요. 막 비는 그쳤어요. 소강살표로 접어들었네요. 좀 많이 온 편이에요. 애장은 방생하고 자보가 간간이 한 번씩 땡기는 건 있어도 장아입질은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재시간이 12시 34분이에요. 비가 그친 후에는 전혀 자보조차 입질없이 말뚝 위에 내일 일 때문에 오늘은 어쩔 수 없이 2시 타임까지만 보고 눈을 붙일까 합니다. 전제시간이 12시 30분이에요. 전제시간이 12시 30분이에요. narrative. 전제시간이 12시 30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